포르노는 성욕을 자극합니다. 이 성욕은 포르노 자본가의 돈벌이에 이용됩니다. 많은 자선단체들에서 가난한 나라 또는 가난한 가정의 비참함을 부각합니다. 이것은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이 동정심은 자선을 위한 모금에 이용됩니다. 전태일 병전은 시다라고 불린 보조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책은 탐욕스러운 자본가들과 독재정권에 대한 도덕적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1980년대에 소위 운동권에서는 광주 학사를 담은 사진과 글을 알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로써 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도덕적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자선 모금이나 다른 목적으로 가난이 주는 비참함을 부각하거나 날조하는 것을 빈곤 포르노라고 부르며 비판합니다. 저는 실상을 왜곡하거나 날조하는 행태, 심지어 그 와중에 아동학대까지 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모금한 돈을 충실하게 자선에 쓰더라도 비참함을 부각하는 모금 광고의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해당 국가가 자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망성 없는 국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작용을 과장해서는 안됩니다. 전태일 병정과 광주 학살이 외국에 널리 알려진다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맨날 노동자를 엄청나게 쥐어짜고 시민을 마구 학살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온갖 정보들이 온갖 방면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온갖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줄 압니다. 저는 감정이나 충동을 자극하기 위해 어떤 측면을 부각한다고 해서 이런저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해서 포르노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것에 반대합니다. 빈곤이 주는 비참함을 부각한다고 해서 빈곤 포르노라면 수십 년 전 시다들의 비참함을 부각한 전태일 병정은 시다 포르노고 공수부대의 만행이 만들어낸 비참함을 부각한 광주학살 다큐멘터리는 학살 포르노입니까? 자극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가난한 나라의 비참함이나 공수부대의 만행을 목격하는 것의 불편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절대 논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정심 유발이나 분노 유발에 자선이나 민주화 운동이라는 선한 의도가 깔려 있을 때 적어도 포르노라는 자극적 단어는 쓰지 말자는 말입니다. 관음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관음증이라는 용어를 그런 식으로 마구 돌려서 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딱한 처지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까지 어떤 사람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까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것까지 관음증에 포함시켜서 포르노라고 부른다면 세상에 온갖 소설들과 영화들과 뉴스들이 포르노겠지요.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를 애용하는 평론가들은 눈길을 끌고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자극적인 장면을 써먹는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정작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 자체가 눈길을 끌며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용어입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가난은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부유한 나라의 자선에 의존해서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때 한편으로 고마움을 느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빈곤 포르노라는 자극적 용어가 그들의 자존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당장 부자들의 자선 말고는 생명을 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을 빈곤 포르노라고 조롱하면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병 어린이의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가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과 평론가들이 김건희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배포한 것에 시비를 겁니다. 조명을 사용했다고 비난합니다. 빈곤 포르노를 찍었다고 조롱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명을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가정의 어린이와 식구들이 잘 나가는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방문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널리 알리면 처지가 비슷한 심장병 환자들의 목숨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왕 사진을 찍을 거라면 조명도 설치해서 더 잘 나오도록 찍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 나라에서 국회의원 헤쳐먹으면서 겁나게 윤택하게 사는 장경태라면 사진 잘 나오게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감히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게 기자단까지 같이 갔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러면 가족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해당 가족이 무엇을 원했는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같은 작자의 빈곤 보로노 타령보다 천만 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조명을 원했다면 조명을 썼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김건희가 그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면 김건희에게 진정성이 있든 말든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김건희가 싫으면 못된 짓 할 때 욕하면 됩니다. 장경태는 빈곤 포로노가 학술 용어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다포로노나 학살포로노라는 학술 용어도 만들어서 유통시켜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